하이유 오늘의 꿀말래 크록필름님의 실사판급 키비토일렛 오리지널스토리 꿀잼열처로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 야 뭐긴 뭐야 실험실이야? SCP 같기도 하고 하하하 안녕 실험.. 어! 매드사이언티스트 박사토일렛이군요 이번 이야기 박사토일렛의 탄생 비화입니다 음.. 이때는 그냥 평화로웠던 시절이군요 스키비토일렛이 나오기 이전인거 같아요 이때는 그냥 평범한 과학자였고요 어? 자자자 이거 맨 처음에서 나왔던 그 최초의 스키비토일렛 탄생 이야기군요 비밀 실험하는 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 여기 글씨를 보니까 무슨 SCP 얘기도 있고 오브젝트 클래스, 세이프, 안전인거 보니까 어? 진짜 찐으론 무슨 SCP 그 연구소에서 초대를 받았나 본데? 세계관이 SCP하고도 연결이 되나 설마? 내가 SCP-1499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나봐요 그 최초의 스키비토일렛인데 박사가 약간 실험초대장을 일단 받은거에요 와.. 진짜.. secret lab doors opened and something completely unknownable appeared before him a horrible creature with a huge head, a toilet 야 이거 처음에 보고 그냥 박사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겠어요 그러네 어? 근데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매드사이언티스트 음.. 이 비밀을 알아내기위엔 연구를 시작했구요 어.. 어.. 나이를 먹지도 않고 병도 안들고 뭔가.. 엄청난 생명체를 탄생시킬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슈퍼휴먼? 슈퍼휴먼? 아.. 새로운.. 그.. 인간 종을 좀 탄생시키려고 했나모네요 와.. 실험체가 필요해가지고 납치도 하고 오.. 음.. 완벽한.. 슈퍼휴먼? 슈퍼휴먼? 그게 아니라 그냥 괴물인데? 실수로 분석하고 완벽한 물질을 제조하는데 성공한거 같아요 카메라맨 진영 이전 정부같은데서 비밀요원들을 조금 파견을 한거 같아요 약간 암살미션 떨어진거 같거든요 자 위기를 느낀 박사 테스트할 시간도 없었는데 본인한테 직접 주사하기로 합니다 자 변기가 시작되구요 생전 처음보는 괴물의 등장에 요원들 대위기 아 변이란 순간 이미 늦었어요 요원을 물고? 박사의 DNA랑 인간의 DNA를 섞어봤어요 그랬더니 히힛 히힛 와 그 물린 대상도 좀비마냥 변이가 시작됐습니다 오오오오 머리만 남고 몸은 점점 사라져가는거죠 그렇게 변기군단이 첫 탄생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인간을 변기로 만들어 변기 세상을 꿈꾸는 매디사인티스트 자 다음은 와 티비맨 또 언제 죽었어? 슬픔에 빠진 티비우먼 그렇습니다 이번엔 티비우먼의 이야기에요 아 전쟁중에 희생이 되어버린 티비맨인거 같아요 아 지금 각종 변기들이 도시를 지금 초토화 시켜놓고 있는거 같거든요 позвол 실행 자 이렇게 지금 카메라맨과 그 스킵일 토 nav 지금 개체 수 없어 차이를 지금 좀 비교하고 있어요 아 전쟁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몇 년 사이에 병기의 세력이 너무나 커졌어요 아 또 비밀 미션을 좀 진행하려고 하나 보네 오 쌍토뻑민이다 와 쌍토뻑뻑맨이 용감한 이유가 있었네요 특수부대 요원 출신이었어 아 자 연구실을 급습을 한 것 같아요 아 변기들 두드려 패주고 어 하지만 변기들 너무 강력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도 그냥 공짜없이 당하고 말아요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단 한 카메라만 남았습니다 쌍토뻑뻑맨 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탈출한 거야 어 도망치다 보니까 아 죽음을 위해 직감을 했어 그래서 자폭장치를 작동시킨 것 같거든요 뻥 와 그렇게 이제 연구소 파괴는 성공을 한 것 같고 어 그 연구소에 남아있던 변이물질이 카메라맨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와 타이탄 카메라맨의 탄생입니다 와우 아 그러면 그 이전 쌍토뻑뻑맨이 우리가 알고 있던 쌍토뻑뻑맨하고 좀 다른 인물인가 봐요 와우 너무 멋져 고맙습니다